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부켈리 도시인 세나로자의 모습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다운타운에 있는 이 레일은 마린카우니와 소노마카우니의 주요 도시를 잇고 있대요 저도 아직 이용은 해보지 않았지만 언젠간 이용해볼 날이 오겠죠? 아주 전에는 주요 도시를 잇는 중요한 역으로 이용되었던 것 같아요 다운타운 곳곳엔 이렇게 귀여운 만화 피너색 주인공들의 오브제가 놓여져 있어요 이곳에 오면 만화 속 주인공들을 찾아다니며 함께 사진 찍는 재미가 가득하답니다 저도 아직 도시의 모든 캐릭터를 다 찾지는 못했어요 이곳은 지금 완연한 봄날씨라 나무에 꽃도 잔뜩 피고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베이애리어 사시는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 드라이브 계엄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올드 다운타운의 정치가 있는 이곳 스누피와 찬리 브라운의 사진도 잔뜩 찍을 수 있어요 다운타운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가의 뮤지엄도 있으니 꼭 방문해 보시고요 이렇게 타운 곳곳엔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나루자와 제주도가 자매도시인 걸 아셨나요? 그래서 이곳에 오면 제주도를 느낄 수 있는 조각산과 벽화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와인이 유명한 스노마카운이지만 맥주를 좋아하는 분들도 환영이에요 데이트 나와서 맛있는 식사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쇼핑도 빠질 수 없다면 이곳 쇼핑몰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사는 도시인 스나루자의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